전시장 입구 평창동 파크 팰리스입니다. 창진 파크 팰리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빨리 전시장 입구로 들어가보면 이게 자하 갤러리 자하 갤러리 전시장에 참석필 관장님 보이죠? 전시장 입구 평창동 파크 팰리스 보이시죠? 아, 이제 그림은 볼 수 있게 된거예요. 관장님이 오늘 인사동 파나바 전동열 사장님과 DP 작업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하고도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갤럭시 은하를 이 작은 캔버스에다가 심어놨네요. 저 자신도 조금 놀랍긴 하네요. 이 작은 공간에 갤럭시 은하를 제가 뿌려 두었네요. 저도 사실 몰랐네요. 여기에도 제가 반짝반짝 은하수를 심어놨더라고요. 저 자신도 별로 의식하지 않았는데요. 관장님이 좋아하는 가수 이선희씨의 노래가 흐르고 있지요? 네. 아멘 이 작품은 실제로 와서 봐야지 알 수 있고 사진으로 찍기도 참 난감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역시 실제 와서 보셔야 되고 난감합니다. 표현하기가. — Höır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